속초시가 오늘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조도 생태조사와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. 조도는 속초해수욕장 앞에 있는 무인도로 2008년 가마우지 배설물로 해송잎이 백색으로 변하는 등 고사하는 피해를 입어 속초시가 2012년부터 1350주의 해송을 심고 매년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실시됐으며 3000리터가량의 폐기물을 수거해 육상에서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.